10편 제36편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하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어 인생이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나게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제약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제약은 무엇을 도와주니 greatest ka- Eller-I-G-R-A-D-E-S-O-A-D-E-S-A-N-A-N-A-N-D-E-S-A-N-A-N-A-N-A-L-A-N-A-N-O-S-O-A-N-A-N-G-H-A-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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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N-A-N-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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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